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만이 같이 먹어줄게. 진짜 진짜 소세지 맛나. 진짜? 너무 맛있어. 짠게 진짜 서양식 소세지 맛나. 진짜 스묵 맛. 방에서 찍었어. 맛있어. 얘네 보통 스크램벌 그렇게 잘 안 먹는데 내 입에서 간이 딱 됐다 했더니 안 먹어요. 내 브런치 없어졌어. 야채맛 남았어. 누군가 내 브런치 다 들고 갔네. 엄마 여기 다 줘야 돼? 같이 먹어야겠어. 번잡하게. 어 이렇게 번잡하게 되냐. 맛있게. 맛있게. 그것이 되게 진하지? 맛있다 이제. 근데 저 아침에 먹었으면 이 집에 못 왔을 거라고. 나는 방이 어두우니까 얘가 이제 끊겨야 돼. 왜 몇 시인데? 왜 벌써 꼼수락거려. 졸린대. 갑자기 아파가. 야 10시 40분이야. 커피 내가 좋아해. 안 써. 적당히 연하고. 안 써. 10점 만점에 10점. 100점. 주연아 100점 얘기하니까 우리 주연이 이제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몇 점 맞으실 거예요? 2과목에 2과목에 200점을 맞을 건지. 2과목에 200점을 맞을 건지. 8과목에 200점을 맞을 건지.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아. 언제? 그것이 어때? 아니면 1000점 말이야. 아무 생각 없어야지. 까오쩡 얘기야. 까오쩡 얘기야. 그래서 그래. 아빠 닮아가지고. 눈 좀 봐. 서비스로 드리는 거. 응. 치즈스틱. 저먹어야 하는 거. 맛있게. 개성식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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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스. 좋지? 하나님 Only thing. llamada. 이게 어딘지 알려줘. 이. 195일 때 사람이 곳에 오는데 오느냐? 거기에? 저리가 있니? 응. 아이가 더. puntos 마요 что? 근데 어떤 거 막? 쪼개졌어. 어떤 거 쪼개졌어? 쪼개지 않아 아, 물이 튄다고? 괜찮아 이거 공부체양 아니네 공부체양이야 공부체양 우리 이거 구해서 이거 먹을까? 아니, 여기도 안 먹어 여기도 먹는데, 어때? 응? 빵 잡는 거야? 맛있다, 소들과 나도 빵 잡는 거야 소리를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물가 없냐 물가 없냐 어? 어? 으응? 이 양식이 뭐냐? 아, 무슨 양식이야 물가 없냐 설아, 젤리 물고기 물고기 아, 대기 Risk 882 어, 어데, 어르신 오우, 갔다? 짠 보이네 모모, 머리 좀 아지앗다 으아아아아아아! 되게 광고 Herr 목이 발이 되고있어 그래서 애들 모서리 하다가 밥을 끌어 여기 지금 문 안에만 안들어가면 돈 안받아 할께요 우와 대박 사진 찍은다고 이런거 아닌거였어 아우 짧아 귀여워? 머리를 치는거 봐 쟤 뽐메다 쟤 맨발로 가봐 아아아아 쟤 뽐뽀 쟤 뽐뽀 내가 한참이 안쪽으로 가봐 쟤 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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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ров shell эксп아아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